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중생입니다 저는 요즘 큰 고민이 하나 있어요 얘는 저랑 같은 학년의 이상미 저와 그 애는 단 한 번도 같은 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서로 관심조차 가져본 적 없는 사이였죠 아직도 딸 것 같냐 야 김지은 야 김지은 왜? 할 말 있어? 아니 뭐 할 말은 없고 그냥? 이상미는 쟤가 뭐가 좋다고 그래서 쟤 저기 간 거야? 너 친구들이 기다리는 것 같은데 쟤네? 아이 쟤네 신경 쓰지 마 내가 너 보러 온다는데 굳이 따라온 거니까 날 왜? 왜긴 보고 싶잖아 그런데 얘가 갑자기 저를 좋아한다네요 야 됐고 배고픈데 매점이나 가자 야 이상미 어 잠만 야 너도 같이 매점 가자 싫어 너 친구들이랑 가 어 그래 나중에 또 보자 안녕 전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별로 접점도 없었거든요 김지은 어디였어? 응? 어느 날부터 이렇게 대놓고 티내기 시작했어요 중3이 끝나가는 이 시기에 말이죠 김지은 뭐 할래? 이거 초콜릿 이상미 주고 간 거다? 좋겠다 좋겠네 그 애가 그렇게 별로냐고요?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상미는 원래부터 유명해요 여사친 많고 여자도 수두룩하기로 좋아하는 애가 생기면 바로 고백하고 받아주면 사귀고 안 받아주면 뒤에서 씻고 다니는 딱 일진 그 자체죠 초콜릿 받았다고 존나 좋아하네 처음 받아보나 보지 뭐 일진 무리에 찍히면 남은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어질 게 뻔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어요 야 그치 우리 만들었나봐 그걸 또 넣는 적은 할 줄 아네 아 귀찮아 이동 수업 다 바로 채우긴 거 실하냐 그러게 빨리 갈아입자 늦겠다 야 김주윤 어? 아 뭐야 아 미안 너도 아마 채우기지? 내 거 꼭 입어라 야 둘이 뭐야? 뭐야 둘이? 이상한 성남 왜 그래 야 근데 이상미 걔는 아직도 찝쩍거리더라 이렇게 된 김에 둘이 한번 만나보는 건 어때? 걔 잘생겼잖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래 그냥 엮이는 거 자체가 싫다고 친구들은 그래도 잘해주는 거 설레지 않냐고 하는데요 전혀요 아무 감정도 없는데 계속 말 걸고 마음대로 스킨십하고 마음대로 스킨십하고 일방적으로 연락하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그의 여사친들이 저를 벼르듯이 보는 것도 솔직히 무서웠고요 그러다 사건이 터졌어요 이야 쟤는 무슨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냐 대단하다 진짜 괜찮네 야 너 해라 뭐야? 특별히 주는 거다 너니까 그리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또 뭐? 바나나를 주면 나한테 바나나? 뭐? 야 우리 사귈래?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최악이었어요 공개 고백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셋을 동안 대답해라 나 인기 많다 하나 지금 거절하면 일진들한테 당하고 살 거고 그렇다고 받아주면 좋아하지도 않는데 사귀는 척해야 하는 뭐가 됐든 최악의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둘 싫어 나 연애 같은 거 관심 없어 너 인기 많다며 너 좋다 한 애랑 만나 나 간다 고백사건 이후로도 제가 걔를 찾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제가 걔를 찾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이번에는 교내 일진들의 타겟이 됐죠 어? 바나나네 바나나? 아 너 일로와 아냐 아냐 너 1학년 때 저랑 같은 반이지 않았어? 야 맞지? 어 맞아 같은 반이었어 그래? 존재감 없어서 몰랐지 아 맞다 친구야 연애에 관심 없다는 건 좀 괜찮아? 나 그래 나 못 쓸려 죽어 머리핀 꽂고 다니는 것 봐 진짜 촌스럽다 야 야 너 이상민 찬 거 떠벌리고 다닌다며 잘 나가는 애 타니까 네가 뭐라도 된 거 같지? 나 그렇게 말하고 다닌 적 없어 와 존나 무섭다 왜 째려보는 것 좀 봐봐 고백 처음 받아보도 신난 건 알겠는데 그만 좀 나대자 어? 소문내고 다니는 거 존나 꼴 보기 싫으니까 아 잘하자 나 말하고 다닌 적 없다니까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곧 졸업이라는 사실 그것뿐이었죠 이렇게 악몽 같던 중3 겨우를 겨우겨우 보내고 드디어 졸업 하나 했는데 야 너 그거 들었어? 뭘? 이상민도 우리랑한테 로디오 간대 뭐라고? 어? 너 몰랐어? 응? 걔가 너 따라가는 거 아니야? 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 어떡해 야 이제 별로 신경 쓰지 마 중학교를 졸업해도 그 애한테서 졸업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끔찍한 학교 생활을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해야 하는 걸까요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알려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